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옛날에 만났는데 귀여운데 이제는 거기였어. 장판이 보장나도 너무 추워요. 그리고 병명 뼈 조립이 안된 아이들 어제 발굴하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흙덩이가 죽네. 그리고 내가 해볼건 고체품로 슬라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남들이 많이 한다고 하고 외국인데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슬라임을 하신 것들은 한 3도나 밖에 안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많이 안하셨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구요. 칼옷내방으로 도전해봤습니다. 상품에 많은거 외관하면 안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짱구 마우스 떠나봐. 잠시만 정식을 해야지. 여보 잠시만요. 여보 잠시만요. 약간 신경을 많이 하시는거에요. 잠시만요. 나도 잠시만요. 많이 하고 해가지고. 나도 많이 하는데. 오늘 장판이 고정해서. 이거 너무 힘들어. 오늘 마우스도 고정을 해주던가야. 지금. 왜 안될까? 힘들어. 어찌됐든 젖제됐든. 어찌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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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들어볼까. 합니다. 아유. 박스가 고정이 잘 안져. 빼가지고 그런가봐요. 바구니 안에. 바구니 안에. 또 다른. 종이는. 이 종이로. 큰 종이로. 뒷면에다가. 이렇게. 붙지? 바라보. 색깔이 두라져있을거에요. 파랑이랑 노랑. 이 무자 중에. 보정이 잘 안돼서. 어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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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놨던 인형도. 같이 꽂아주겠습니다. 음 됐어. 이대로. 이거 올려놔주고. 뒤에다. 올려놔주고. 이러면. 딱 맞겠죠? 이 아이는. 여기 한 southeast. 아이고. 큰일났어. 큰일났어. 안돼. 분해되면 안돼. 안돼. 분해되마. 벗어뜨르면 안되는데. 큰일 나니? 다시 집어넣어야지. 너무 큰일 나. 더 해주면 돼. 괜찮아. 다시 만들 수 있어. 대단해. 전부 다 쫌쫌쫌 귀엽다. 어쨌든 간에. 저 자세로 바람이 들어가겠다. 복고 다시. 근데 나중에 또 다른 수량을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대충 해놓고. 불이 다시 돌아올까요? 불은 들어온다. 다행히 불은 들어온다. 구장이 안났네요. 연결관이 끊기면 구장이 나거든요.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해서. 보관함에 보관을 합시다. 땃돈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잖아. 됐어. 너도 다 들어가. 땃돈도 들어가고. 너도 들어가. 그리고. 보관하고. 또 플리콘. 그리고. 트위치로. 꺼주기 시작. 그러면. 상자의 보관 완성. 그리고. 수나이도. 아무 안 만들어갖고. 스티스로 꺼졌어. 정판이 고장이라도. 하나도 안 터져대. 스티. 안 터져대요. 그리고. 감기 올리겠어요. 풀리나면 내 주문이 맞았어. 내 바지 시려워. 정판이 어떻게 하나도 안 다 봤어. 고음에 내는 하나도 안 다 보지. 일단은 파란색. 레이스의 맛을 해보니까 조합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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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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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